사실 만약에 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내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렇죠.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, 원래는.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. 사실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참사가 나는 걸 너무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. 1942년 미국에서 또 있었던 큰 참사 중의 하나가 이제 코코넛 그로브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춤추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.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입구가 회전문이에요. 회전문.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나오면서 회전문에 몇 사람 안 지나서 딱 걸린 거예요. 그리고 다 갇힌 거죠.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에 법이 생겨요.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회전문에는 양쪽에 미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. 유사시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.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고요.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안내를 해줘서 탈출을 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이 커져요. 그런데 이때 이제 우왕좌왕 나오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스크린도어가 막 설치됐잖아요.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건 확실한데 화재가 났을 때는 스크린도어가 더 도움이 되나요? 한 겹이 더 있으면 좀 그걸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. 스크린도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. 탈출을 할 때에는 지하철 문을 열고 스크린도어도 열어지잖아요. 그런데 이쪽에서는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안에서는요? 무조건. 그러니까 1년 그냥 바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죠. 밖에서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도 많이 따져야 되고 많은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. 화재라는 것이.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서도 철길을 따라서 이웃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.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존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왜냐하면 사실 이 불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연소 현상인데 핵심은 인하 물질만 있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안에 연소가 되면 뜨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 통로가 굴뚝이 되고요.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이 터널로 들어올 수 있죠.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불길이 그리로 오지도 않고 연기도 오지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.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. 알쓸범작 알츠가 오지 않습니다.